엄마, 아빠, 이거 봐요 아름다운 검은 눈빛 덕바닥에 피 훔쳐 골 넋다임 우리 딸 잘한다 누구 닮아주기 이렇게 잘해?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딸은 아이돌 해도 되겠어 내가 볼 때 노래 완전 못 부르고 춤도 엉망인데 엄마, 아빠는 요루루가 뭐만 하면 잘한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알지 엄마, 아빠, 이거 봐요 점프, 점프, 점프 야, 점프하는 것 봐 잘한다, 잘한다 진짜 우리 딸이 정말 최고야 우리 딸 최고야 5, 4, 3, 2, 1 끝 야, 요르르 다 숨었지? 찾는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래 망청이 이게 무슨 소리지? 저게 뭐야? 야, 못 잡겠다 개꿀이 이제 집에 갈 시간 됐어 빨리 나와 요루야 요루루 여보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벌써 1시간이 지났어 어? 요루야 걱정했잖아 왜 이제서야 나와 다행이다 나 우리 딸이 정말 사라질 줄 알았어 아, 함께 안아보자 우리 딸 걱정했어 진짜 진짜 뿅 밥 다 했는데 이제 상만 차리면 되겠어 아휴 응? 야, 요루루 너 왜 갑자기 효자인 척해? 리아야 원래 요루루가 너보다 훨씬 효우여 였거든 에? 아니거든요 저도 효자예요 누워서 TV 보면서 무슨 효자 아이, 저희도 일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와주면 일거리만 더 늘어버린다고 절로 가라면서요 응? 음 그렇긴 했지 미안 그나저나 요루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고 얌전해 야 요루루 이 오라버니 어깨나 좀 주물러봐 너 누구야 요루루 아니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내 말을 들을 리 없잖아 너 혹시 나한테 잘못한 거 있냐? 내가 빌려준 닌텐도라도 부셨어? 도대체 너 뭐 잘못했어? 으악 아이 뭘 잘못했긴 원래 우리 딸은 엄청 착했어 리아야 오빠 말도 잘 듣고 엄마한테 효자고 아빠한테도 잘하고 리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앉아 밥 먹자 아무리 바로 수상해 아무리 바로 요루루가 수상하단 말이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? 음 뭔가 요루루 같이 갔네 왜 이렇게 고분고분하고 말도 별로 없지? 원래 같으면 오빠가 뭐랄까? 오빠 얼굴이겠지 오빠 지쳐 못생겼거든 이랬을 텐데 응 아 내가 배가 아파서 똥을 샀는데 변기가 막혔지 뭐야 네가 좀 뚫어줘 뭐야 진짜 둘레 갑자기 오빠에 대한 존경심이라도 생긴 걸까 코코루 삐뻑 오늘은 카르다 카르 얘들아 밥 먹자 그런데 요즘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땀을 흘려? 어? 아 제가 오늘 나온 카르처럼 변기가 좀 또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 변기를 뚫으라고 시켰어요 오 그나저네 오늘 내가 싼 똥이랑 진짜 비슷하네 아 진짜 맛있겠다 달에 먹는데 똥 이야기 좀 그만해줄래 리아야 아휴 못 먹겠다 먹다 보니까 밥에 비해 카레가 부족하네 어쩔 수 없지 내 엉덩이에 있는 카레로 보충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형 왜 이렇게 야 요류루 얼굴이 왜 그래 우리 딸 얼굴이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요리루 얼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더 뭉개졌네 여보 안되겠다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어 빨리 병원 갈 준비해 싫다고? 그래도 가야지 빨리 가자니까 병원 뭐야 우리 또 얼굴이 뭉개지다니 갑자기 액체 괴물이 되었잖아 설마 내 카메라의 카레 맛이 이상해서 우리 딸이 녹아내릴 건가? 여보가 혹시 카레들은 염산 탄 거 아니야? 녹아내렸잖아 여보들? 뭐? 엄마 봐 이건 포켓몬서에 나오는 메타몽이에요 어떤 포켓몬이든 모습을 따라할 수 있는 포켓몬인데 아무래도 메타몽이 요루루를 따라한 거 같은데요? 어? 그럼 진짜 요루루는 어디 있다는 거야? 설마... 어제 숲속에 아직도? 흠... 요루루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는 거 맞겠지? 그런 거 같아요 메타몽 메타몽 어디로 가라고? 메타몽 메타몽 아 이쪽 메타몽 아 저쪽으로? 응 메타몽 우와 메타몽들이 엄청 많다 우와 메타몽이 엄청 많네 어 뭐야 요루룩? 요루룩 예쁘다 엄마 아빠 메타몽이나 집으로 안보내줘 살려줘 아니 뭐 좋아보이는데 살려달래 무슨 일인데 메타몽이 안보내줘 아니 어제 숲속 공질하는데 갑자기 메타몽들이 나를 여기로 끌고 오더니 계속 만져달라고 놀아달라고 해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렇구나 재밌게 놀아줬어? 아니 재밌게 놀아줘야지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 아냐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러게 이제 유루루도 찾았으니까 집에 가자 여보 음 그게 좋겠어 메타메타 너무 아쉬워 아쉬워 메타몽들아 나중에 또 놀러올게 빨리 집에 가봐야돼 메타몽 나중에 또 놀자 안녕 안녕 귀엽네 메타몽들 음 여기는 메타몽이 함께 지내면서 사는 산인 거 같네 근데 포켓몬은 야생 깊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도시 숲속에 메타몽들이 모여 살죠? 음 그러게 엄마 아빠 여기봐요 이 메타몽들 버려진 포켓몬들인가 봐 음? 그러네? 산속에 산속 앞에 음 음 정말 포켓몬들이 여기다 버렸나 봐 아휴 안쓰러워라 아 그러면 우리의 따라왔던 메타몽도 그렇고 이 메타몽들도 주인의 손길이 그리웠던 건 아닐까요? 음 음 음 아 메타몽들 음 그러게 불쌍해라 그나저나 리아는 어디 있어? 갑자기? 어? 오잉? 에? 그러게? 메타몽들 주인이 버려서 많이 속상했지 내가 이뻐해줄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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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나잖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